마음공부 3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MPPT 마음공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지식 4번째 마음사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볼 때 동기, 욕구, 인지, 생각, 정서, 감정, 감각, 행동을 보았죠. 여기서 동기와 인지, 즉 욕구와 생각이라는 말을 제가 더 많이 씁니다만 이 욕구와 생각이 바로 하나하나가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욕구와 생각들이 서로 다름에서 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내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욕구와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일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놀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 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욕구 생각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인격체로 봐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더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사회 이론에서는 우리 마음을 여러 나들로 구성된 사회로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나와의 관계, 내 안의 사회의 민주주의, 내 안의 사회의 평화, 내 안의 사회의 번영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사회로 볼 줄 알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어떤 나들이 있는지, 그들을 일방적으로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들이 있는지 귀 기울여 경청하고, 예를 들면 마음챙김의 기술이죠. 내 마음에 있는 욕구 생각들, 그 나들이 어떤 나들이 있는지 잘 알고 그들을 바르게 대하는 방법, 그런 마음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나들 간의 관계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통. 우린 소통이라고 하면 보통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즉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을 소통으로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소통은 바로 나와의 소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들, 내 안에 있는 여러 나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잘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욕구 생각이 있는지, 어떠한 나들이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나들을 잘 알고 잘 조화롭게 민주적으로 아주 좋은 훌륭한 민주적인 리더로서 경청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고 그래서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정치를 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 정치. 그러한 바른 리더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겠죠. 마음 공부와 함께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과의 소통, 즉 개인 간 소통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내부에서의 소통, 즉 개인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사회의 이론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특히 내 안에 있는 여러 날들 중에 보기 싫은 나가 있어요. 정말 창피한 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나가 있어요. 이걸 드러낸다면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그런 악한 나도 있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받아들임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마음 챙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동전으로 비유하면 마음 챙김의 동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한쪽 면이라면 다른 쪽 면은 받아들임입니다. 있는 그대로 봤다면 받아들임이 수반하게 되죠. 당연히. 받아들였다면 또한 당연히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의 여러 나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울해 왠지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게도 인정하는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 울고 있는 나가 있어요. 모르죠. 어느 구석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복수의 칼을 들고 튀쳐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귀신을 씌웠나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죠. 귀신은 무슨 귀신입니까? 귀신이라면 내 마음의 귀신이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나를 보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가 썩고 병들고 울고 또 심지어 복수의 칼을 갈고 어느 날 복수를 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챙김의 기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사회의 이론을 통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교육받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자기 자신이 우울해서 상담도 여러 차례 받고 그랬는데 잘 낫지 않고 힘들었다. 그런데 마음사회의 이론을 배우고 내 삶이 많이 바뀌었다. 나 안에 부끄럽고 싫고 그런 모습 때문에 말하자면 시첸말로 거기에 꽂혀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그러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정신자원이 다 투여되는 거예요.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정보처리 용량이 이런 부정적인 것과의 싸움에 다 투입되고 있으니 긍정적인 나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사회에 내 마음에 열어나가 있구나.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고 정말 실은 이 나도 그냥 n분의 1일 뿐이구나. n분의 1일 뿐이구나를 이해했을 때 그것만으로 그분은 그런 소모적인 싸움, 바보 같은 그런 싸움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n분의 1의 나로 인정해 줬을 때 아, 보니까 자기 안에 꽤 괜찮은 나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 꽂힌 거에서 그 부정과의 싸움에 꽂혀있던 정보처리 용량 정신자원이 이렇게 쓱 철수되면서 건강한 나들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사회 이론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마음사회 이론을 잘 알게 되면 명상, 마음 챙긴 긍정 심리를 배울 때도 매우 크게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순수한 주의를 훈련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ear attention bear hand, bear foot 할 때 맨손, 맨발 할 때 양말 신지 않고 장갑 끼지 않은 맨손, 맨발입니다. 그런 순수한 주의를 보낸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욕구 생각을 내려놓은 주의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을 때 탑다운 프로세싱을 한다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의 처리를 한다. 어떤 것 하나를 보더라도 내 욕구 생각이 투여됩니다. 어떤 가방을 보게 되면 그냥 가방을 순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 생각이 개입해요. 아, 멋있다. 아, 벌품 없는데. 아, 갖고 싶다. 뭐 이런 욕구 생각이 개입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탑다운 프로세싱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처리죠. 이것을 내가 멈출 수 있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상 훈련을 하는 거죠. 감각의 주의를 보낼 때 감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내 욕구나 생각을 놓지 않아요. 판단이나 평가를 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치유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명상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감각 명상 먼저 집중형 명상과 개방형 명상 중에 집중형 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명상 소리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명상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저만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TV를 보면서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종이에 백지에 2mm 혹은 3mm 정도의 까만 점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점만 보십시오. 점을 바라보는데 시선은 가급적이 움직이지 마세요. 눈은 깜빡해도 괜찮습니다. 시선을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눈도 아프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선만 고정시키고 눈은 깜빡여도 괜찮습니다. 그 점을 1분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은 3분 정도 바라보십시오. 어떤 체험을 하는지 느껴보십시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려두십시오. 자꾸 훈련합니다. 점만 보일 때까지요. 점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바라보십시오. 모든 주의를 점에 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의식 공간을 점이라고 하는 시각적 감각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던 욕구 생각들은 내려가죠. 그 욕구 생각들은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던 그런 욕구 생각들이죠. 그런 욕구 생각들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게 1분이든 30초든 아니 1초든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욕구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면 명상 수행한 것입니다. 명상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서 가장 원인이 하나 있다면 완벽주의입니다. 수영을 배우든 타자를 배우든 그래픽을 배우든 뭘 배우든 완벽주의가 학습을 방해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지 마십시오. 1초 2초 아 조금이라도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두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몇 가지 명상 중에 자기한테 더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명상의 맛을 보시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커지겠죠. 그 보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할 분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성장 동기를 확고하게 세우신다면 가능합니다. 내 인생에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끝이 올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보람 있는 삶일까? 아니 적어도 후회 없는 삶일까? 마음 공부를 해야 돼. 내 마음을 이해해야 돼. 내 마음을 다룰 줄 알고 싶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백억 대 천억 대 돈이 있다고 한들 죽을 때 후회 안 할까요? 여러분이 박사가 두 개 세게 되면 죽을 때 후회 안 할까요? 대통령까지 권력의 지위에 오르면 후회 안 할까요? 여러분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이 마음 공부 이걸 통한 성장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쉬는 훈련 그 욕구와 생각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 것인데 늘 내가 쓰는 욕구와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것만큼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바라보는 단순한 이 명상에서도 여러분은 큰 걸 배울 수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할 뿐의 자세 이거는 익히게 되면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실 때도 이런저런 생각 넣지 않고 오직 할 뿐 이런저런 배움을 할 때도 완벽지를 넣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발전하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두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레리삐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레리삐 비틀즈의 노래로도 유명하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만 바라볼 때 점이든 무엇이든 명상의 대상 욕구 생각이 아닌 감각적 대상의 주의를 보낼 때 이런저런 생각이 습관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면 정신자원이 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명상을 더 못하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과 싸우게 되면 그 부분은 더욱 강해집니다. 레리삐의 기술 싸우지 않는 기술을 여러분이 이 점 하나 바라보는 단순한 명상에서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기술 싸우지 않는 마음의 기술을 이 점 하나 바라보면서도 배울 수 있고 이 기술은 전만 바라보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일, 공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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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